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의 미루요. 미국 가서 공연하고 한국에 와서 CF 하나 찍고 집에 못 들어가고 일본 가고. 진짜요? 많이 벌 때는 하루에 1억 정도, 1억 정도도 벌어요. 하루에 1억이요? 네. 한 번도 쉬어 보지 못했던 거예요. 그때 제가 X이었어요. 말도 안 돼. 맨날 전화가 와요. 어때? 나 좀 바닷가에다 데려다 달라고. 나 좀 실컷 좀 물어보게.